하이요 뭐하지 종조? 종조 추천받을 랜덤 유저나 다 가능 삼돌이온 랜덤 할까? 그냥 잘하는 거요 토스 랜덤 가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성 계속 성현이도 치킨 먹자 아 이거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야광님 감사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또 알맞이 타고 있었네 키키키 아이고 감사드리구요 일단은 좀 전층 게이트 한번 시작해볼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찾으러 가봅시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원서치가 나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야 오늘 정찰 운이 좀 안 좋다 한방에 정찰이 잘 안되네 젤러 찍어주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조인조인님 감사합니다 조인조인님 또 2,500원 감사합니다 어? 미니맵에 뭔가 만났다 정원기님 감사합니다 오늘 폭탄사 영상 폭탄 3종 세트로 썸네일 가지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덕이랑 서프 위치가 뒤틀렸는데 가스 파주고 있구요 상대 두 마리 가져버리기 좋아요 대각선이라 질럿이 느린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하나 더 백토리가 하나 올라가고 있죠 아이고 죽어버렸네 근데 마린을 안찍었습니다 상대 이거는 좀 아이고 질럿이 좀 질럿이 좀 제재를 했는데 여기 앗 얘기로 결정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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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방 아깝다 자 그래도 이제 초반에 좀 귀찮게 해줬어요 상대방을 S12도 이제 나름 잡아주면서 이거 한번만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제거 됐죠 걸쳐를 찍어줬습니다 상대가 걸쳐 드라보드 나오겠죠 아주 한 번 올라가볼까 자 걸쳐 쌩까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줄거구요 더블인가요 커맨드 올라갑니다 상대 사업은 좀 느리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저번주 토요일에 신세계백화점 안갔냐구요 저는 안갔는데 구글 보신건지 자 가끔 이제 그 어디선가 목격했다는 분들이 이제 그 나오시는데 들어보면 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들이야 어 그곳에서 일단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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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볼까요 그쪽으로 해주면서 그쪽으로 찍어주면서 썸님도 어서오시구요 자크를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저버터리 한번 지어줄거구요 초반은 일단은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구요 자 자 소소한 견제로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구저버 찍어주면서 별다른 상대방의 움직임은 없네요 스프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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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보러 가겠습니다 오우 터렛 뭔가 좀 야무진거 같기도 하고 스펜은 없습니다 약간 나름 사각지대란 말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야심 사각지대 상대 원가스 됐어요 아 원가스가 아니라 노가스일수도 있겠구나 가스가 없어졌다는거 속업 걸쳐입니다 오우 야 터렛을 대처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뭐 어디 찌를 만한 곳이 없네 근데 걸쳐 찌르기 갑니다 가스도 한번 잘 막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멀티도 이제 먹어줄 준비할거구요 자 노가스였죠 가스가 좀 많이 고픈가봐 상대에 여기도 때려진다는거 가스 많이 먹으면 체한다 проч싸렛 제가 가스가 일단은 못 찍고 있습니다 상대 어어 태워버리기 자 걸쳐 한번 잘 마크해줄거구요 다크가 이제 엄청난 이득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는 쏠쏠하게 좀 귀찮게 해줬습니다 컴핸드 면은 컴핸드 잘 끌자 압방 한번 더 잘 네 조회하겠습니다 허허허 야 내리기도 전에 스캔뿐이네 어허 자 하하하하하하 자 스캔뿐이네 제대로 시키고 있죠 너무 좋고 태웠다 내렸다 어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어허허 야 화끈하게 그냥 바로 뿌려버리는데 아허허 아허허 네네네네 코어 다크를 어? 절대 안되지 나 여기만 보고 있을거야 하나씩 계속 괴롭혀줄 예정 어? 계속 어 야 골리아 떴다 이거는 이거는 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? 어 야 저도 이거 컨트롤하느라 좀 다른거 신경을 좀 많이 못쓰긴 했어요 나 이제 발전좀 해주자 내가 많이 말렸을거란 말이지 얼티도 이제 먹어주러 올거구요 아니면 뭐 타이밍을 나오나요? 크맹 2.4 한번 해볼까? 여기까지 오우 오우 야구 지구 다크 템플러 하나하나씩 야 다크로 이거 스캔을 계속 빼먹어주면 되겠다 여기도 올라갔어 다크 또 와요 자 스캔 뿌렸죠? 그러면 밑에 다크 한마리 더 떨궈줄 예정 계속 찍어줄거구요 자 올라가자 스캔이 일단은 한계가 있고 그래도 터렛이 지워지기 전에 여기 하나 더 자 터렛 지워지면 안됩니다 자 스캔에는 한계가 있다고 오우 아이고 빠쿠님도 감사합니다 스캔이 일단은 사라질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드려주구요 자 어? 이거 좀 화딱지 나겠는데 진짜? 스캔 또 뿌려줬습니다 3 2 1 숫자 세면서 2 2 2 2 2 3 터렛 터렛 제거해줘야돼 자 스캔이 또 달려요 그러면서 일단 다크 템플러는 계속 쌓인다는거구요 어이구 제거해줬습니다 여기 한번더 이번에는 돌예수 없죠? 3 타 10 자 이거 너무 좋은데 일단 fr 2 여기 견제 다시 들어가볼까 다시 아까 거기 야 다크 템플러 견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막들자는거구요 아 이거 진짜 좀 화가 많이 나겠는데 다시 한번 태워 머리킥 자 스캔 가루 없애주고요 좋았습니다 미션은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크드락 한번 시원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은 좀 잘 힘들었고 재미 많이 봤습니다 업그레이드 좋은 다크고요 풀 셔틀인데 자 이거 태워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워낙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태워주면서 일단 질러 태워주자 이거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폭탄드락을 한번 준비해 줄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크 그 ptsd 올 것 같은데 이제는 자 다크는 상대가 떨어지고 있고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다 떨어지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여기저기 싹 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아크 때문에 이게 어? 스트레스 쓰려고 게임하다가 더 열받네 어허 자 화가 많이 났어요 하하하하 자 여기도 일단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하하하하 야 이거는 근데 진짜 화낼만 하긴 해 하하하하 다크가 어허 재미를 많이 많네요 소스해라 다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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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근데 좀 방금은 화가 안나는 사람이 좀 이상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생더블로 한번 가볼게요 우유하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라지 다크도 이제 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까만큼 이제 괴롭힐 자신은 없어요 근데 아까는 약간 극한으로 괴롭혔고 다크로 이번에는 대처가 좀 잘 돼있지 않을까 약간 다른 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대각선에 있으면 베스트기는 한데 이거 엠서치인데 이거 아이고 괴롭더블 야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야 이거 상대 또 화나겠는데 어?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즐넛 해도 되겠다 하하하하 봤어요 하하하하 자 생더블 야무지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멜로 있는 파일론 들어갔단 말이죠 아이고 까비 아이고 또 이태원님 또 감사드리고요 선복은 이제 관리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번엔 리버다 리버로 갈게요 다크와 리버 매운맛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고 무사옵노보 갑니다 파일론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경찰 프로브가 근데 어디갔지? 아 SCB가 어디갔을까? 구석에는 없구요 천천히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일단은 눌러주도록 할거구요 저쪽으로 추가를 잘 해주겠습니다 사업보다 그.. 뭐냐 프로브 먼저 해줘야겠다 상대 이게 SCB의 행방이 좀 묘연하긴 하죠 자 이거 한번 찍어줄거구요 접어떨이를 하나 줄까요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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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업도 일단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을 일단 병력 기본 병력이 제가 되게 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단 갖고 있는 병력으로 좀 이득을 많이 봐야 합니다 여기 엑소스 하나 지어줄거구요 우저거 두 마리 정도만 찍어주자고 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한번 잘 볼게요 저도 이제 지상군도 어느정도 잘 보충을 해줘야 되구요 게이트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잘 지어줄 예정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뭘까나 수급은 일단은 완료가 될거구요 자 프레잇을 무슨 두개씩 불러놨냐 그랍 10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리버가 근데 좀 빨라요 속업 됐습니다 속업 쓱 쌩까기 어 안해도 있겠네 잠깐만 탱크로 좀 잡아줄게요 공격도 중요한데 아이고야 스펠업이 안서졌다 이거 좀 위기인데 그러면 자 터렛을 야 그 다크에 대한 역파인가 소비가 너무 꼼꼼한데 산디가 자 백프리도 일단 올라가고 있었고요 아 여기 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모리 어테란 천천히 올려주면서 잘 해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또 한 번 올려줄 예정 다 주면서 한 방이 빠듯할 예정입니다 이거 잘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만 어떻게 좀 잘 활용한다면은 더 와줄게 오우야 이게 리버지 근데 아직 잘 막아야 돼요 오우야 이게 리버지 근데 아직 잘 막아야 돼요 아이고 땅밥빈님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막아주긴 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 좀 위험한 상황이라 조심해줘야 되고요 이거도 일단은 잘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장됐죠 이쪽으로도 한번 추려줄거고요 다시 봐주면서 이거대는 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어? 야 야 크루브가 잡았는데? 네 어? 카처리 1-2-2-2-3 안전하오 해야 되요 마인이 어이구 마인이 좀 괴로웠어요 일단 자 잘 늘려주면서 일단 리버를 가기에는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수습해가지고 잘 막아볼게요 아직 막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일단 우리 지금 상황이라 조심을 해줘야 겠어요 무처버가 일단 죽었기 때문에 무처버 어디갔지 나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처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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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호지가 일단은 안 채워져 있고요 운전을 잘 끌어주면서 해보겠습니다 반대쪽을 좀 정략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한번 여기서 좀 흔들어 보겠습니다 후속 끊어주기 자 여기까지 일단 아빠 이 정도만 잘 해주도록 할 거고요 약간 그 측면으로 좀 한번 노려줘볼까? 캐릭터 지어주면서 어? 이거가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여기기 오우 피해를 좀 보기는 했는데 여기를 그러면은 뚫어줘야겠죠? 하나씩 정하영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다고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막기는 막았는데 저도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옥저버도 좀 잘 찍어줘야겠다 옥저버가 좀 없어가지고 좀 많이 휘둘리기는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좀 잘 해줘야 되고요 호우는 그래도 좀 많기 때문에 잘 막아줄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군요 자 엥저버는 여기 있고 여기 한번 잘 수비 일단 사멀리피는 먹어줬고 자 여기만 잘 소개해볼거구요 한번 견제가 잘 들어간다면 좋을거 같은데 일단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멀티가 있나 없나 잘 체크해볼게요 진로도 잘 눌러주도록 할거구요 가스멀티 먹어주면서 천천히 업그레이드 신경써줄 예정 흑저버가 일단 좀 부진하기 때문에 잘 개응해줘야 겠습니다 트리플도 나무지게 지어줬구요 그러면 한번 여기 멀티를 잘 흔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잘 먹어줬고 이거 데미지업도 돼있으니까 셔틀로 좀 흔들면서 가겠습니다 하나씩 나인이 좀 많은데 일단 풀옵을 잘 보내줄 예정 여기를 좀 멀티를 강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들어가주면서 소비가 좀 좋은데 소비가 좀 좋은데 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워낙 소비가 좋아가지고 멀티 활성화 좀 잘 시켜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도권은 꽉 잡아놨구요 팔성화 팔성화 상대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해줄 예정 하이템플러 스톰업 업그레이드도 자 테마카를 지은거 같은데 아 여깄죠 자 여기도 일단 활성화 자 이번에는 상대가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압박감이 장난 아니구요 하지만 이거를 또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병력이긴 하지만 이걸로 좀 이걸로 좀 이득을 볼 수 있으면은 좋겠는걸 자 나오기 전에 멀티를 많이 먹어놓자구요 200이 차기 때문에 저거 소비가 이것저것 잘 해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처가 좋아요 상대가 마인까지 깔아주면서 절대 그 다음에 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이거 봤나본데 봤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좀 변수 하하하하하하 아 봤네 자 봤어 왕꿈트리 이거 버리고 약간 그 추우를 도보해야겠다 왜냐면은 200 조합을 좀 잘 갖춰놔야되요 한방전도 잘하려면 한방전도 잘하려면 석터를 안찍어줬나 이러나 이거로 좀 가야겠는데 이거 두마리가 아무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자 그리고 일단은 양쪽에 멀티를 잘 먹어놨기 때문에 상대가 나오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긴 해야겠어 구석까지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구석까지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일단은 야무집니다 어 아 빙셔틀이었구나 어쩐지 야 서플 4개라도 깨자 죽은 척 죽은 척 죽은 줄 알게 해줘 어 죽은 줄 알게 해줘 죽은 줄 알게 해줘 자 물엣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오케이 최대한 이득을 봐주면서 받죠 그러면서 하이템플러 견제 견제로 좀 방향을 틀어야 하겠습니다 멀티도 멀티도 일단 잘 먹어주고 있고 멀차하면 이제 스카우트도 갈만 할수도 자원만 좀 잘 먹어주면은 리버가 떨어질 곳이 없는게 좀 흠이긴 합니다 퍼렛을 워낙 많이 지워놔가지고 자 옥잡어도 좀 잘 찍어볼거구요 이거는 그냥 정면에 상대에 놔야겠다 상대가 없으니까 상대는 이제 자원적 여유는 엄청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스프르 견제 야무지게 돌아갔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밑에 빈틈이 좀 있었네요 어? 타깃 돌리겠습니다 다운 많이 먹었으니까 딱 여기까지 기간도 잘 끌어주면 되구요 기간도 잘 끌어주면 되구요 기간도 잘 끌어주면 되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데 곤략이 좀 적다는거 자 질러 비조를 좀 잘 찍어주면 한 방을 자 일단 추가해 주긴 했는데 이거 전투 한번 잘해야 겠다 전투에 신경을 좀 써볼게요 하이템 플러크 태워가지고 딜럿이 좀 나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딜럿이 좀 나아줘야 되는데 딜럿이 좀 나아줘야 되는데 딜럿이 좀 나아줘야 되는데 어디로 올려나 두 개 올 것 같죠? 물론 몸강이 잘 들어가야 되고요 자 지금 한 번 싸워주겠습니다 딜럿은 죽을 것 같을 때 자 여기까지 자 하이템플러를 좀 갉아먹는 식으로 잘 해줄 예정이에요 이거랑 이제 이런게 또 갉아먹기가 되게 좋거든 자 여기로 오겠다 이것저것 네 다시 한 번 갉아먹어줄 준비 여기서 시즈모드 해주면 땡큐입니다 돌아갈 수 밖에 없고요 상대 전기 찜질 들어가고요 이런식으로 박체 자 잘 막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제를 똑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인구 다 버려주겠습니다 이러면 스카웃을 뽑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딱 다 버려줄 예정 마무리는 일단 스카웃인데 자 GG가 나왔네요 이렇게 자 일단은 상대가 오지 말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고요 다크 한 번 볼까 리플 한 이쯤부터 보면 될라나 다크드랍 이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털어주거든 자 게임 시작 이제 7분 초반때부터 계속 이제 썰어주는데 여기 빈틈이 있었죠 노가스에요 노가스 가스가 없습니다 상대 자 계속 왔다리갔다리 그러면서 앞마당 가스를 일단은 지어주는데 돌아갑니다 자 스캔 자 스캔 뿌렸지만 이제 왔다리갔다리 해주면서 계속 대기중 자 눈치싸움 떨어주면서 스캔 뿌려주고 바로 바로 태워주죠 여기서 일단 터렛을 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캔 자 다크 한 마리 태웠다 내렸다 계속 있다네 스캔 계속 뿌리죠 지금 자 자 뿌리면 태워줘 스캔이 남아나질 않아 지금 아이고 단무지님 또 2만원원 감사합니다 이게 스캔이 무한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구요 자 스캔 또 뿌려줬구요 다시 한번 더 뿌리면 태워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습을 했는데 중요한거는 아직 끝난게 아니죠 다크를 계속 찍어주고 있고 스캔이 한개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두발밖에 없죠 다크 세마리입니다 여기서 한마리 일단 내려주면서 탱크 좀 많이 잡아줬죠 자 그리고 이제 스캔 한발 여기에 한발 쓰겠죠 자 여기 한발 더 썼구요 그러면은 이거 못잡지 자 스캔이 30대 자 다크하나가 일단 계속 썰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크는 리필을 이미 해왔어요 자 하나 여기 이미 내려놨죠 스캔 뿌려서 제거를 했구요 한발이 올라갑니다 자 스캔 마나가 일단은 7 자 없습니다 또 뿌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다크가 한마리 또 올라간단 말이지 자 일단 3스캔을 완성을 시키긴 하는데 그동안의 피해가 어마어마했구요 이제 좀 막았다 싶었겠죠 여기서 일단 셔틀 이용해서 막았다 싶었.. 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또 썰어줍니다 야 하하하 어 쉬지않고 우호보로 이제 다크로 괴롭혔단 말이지 자 여기 가루 없애주고 또 들어가요 마인은 이제 의미가 없죠 다크 한마리가 더 살아있구요 자 그래도 이거를 제거했고 이제 손 좀 고르려고 하는데 이제 푸칸드랍 들어갑니다 자 라마트라님도 2,000원으로 감사드리고 업그레이드도 되게 좋아요 1,1,2 업그레이드 이제 좀 뭔가 해볼까 하는데 자 갑니다 마인으로 일단 본거 같죠 자 그래서 마인을 깔아주는데 자 푸칸드랍이 떨어진단 말이지 다크가 또 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감당이 안되거든요 이게 또 스캔이 없어서 안 보이거든 제대로 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고통을 받았었죠 상대가 자 이거는 좀 화낼만 하긴 했어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